채우고 싶은 거 채우고 싶은 거 정신으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채우고 싶은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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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V 메인지가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랩하고 나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고 있는 자유연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유연! 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고 있는 에미 팀입니다 에미 팀! 네 안녕하세요 GV 팀에서 맡고 있는 랩을 맡고 있는 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트리 팀입니다 트리니티! 이름이에요? 트리니티? 트리니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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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다섯 명의 아주 대성 있는 친구들이 보여서 GV 베이직 이 GV 뜻이 뭡니까? 베이직만이 있는데 그렇지요? GV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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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파워! 네 걸파워의 기초가 라는 말 저희들에 의해서 GV로 이름을 했습니다 걸파워의 베이직 아 그래요 사실 요즘 걸품들 보면요 네 좀 이게 섹시 컨셉으로 많이 나온 곡도 있는데 그리고 튼트시장을 노리고 정말 그쵸? 튼트시장을 노리고 아주 개성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준비한 선물 앨범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좀 네 한자씩 여러분이 직접 내려가셔서 선물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이브 사이브 했죠? 네 아네 사이브 했으니까요 네 네 고음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에게 네 네 네 네 네 네 중요한 곡은요 우리 주님께 주님께 앞에 계신 분들만 좀 드리지 말고요 고울도 뒤에 계신 분들도 네 주님께 계신 분들도 내려가셔서 고울도 선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어나신 분께 선물을 주시면 왜냐면 질서상 그냥 앉아서 손방을 좀 흔들어주시고 아셨죠?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멤버 여러분 내려가셔서 멀리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려가세요.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 유모차의 포로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뒤에 계신 분들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빨리 빨리 오세요. 진비매이징 보일게요. 자 다시 한 번 또 뒤에 계신 분께 드리고 오셨어요.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드리고요. 자 진비매이징이 지금 데뷔한 지 얼마나 됐죠? 4년! 안녕! 네 저희는 2016 하루 15일 날 광복절 날 광복절 날 광복절 날 데뷔를 하셔서 또 새로운 앨범을 갖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는데 주먹을 당해서 좀 받고 있죠 어떠세요? 네 주먹을 받고 있죠? 네 이슈가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. 이슈가 됐죠. 이 의상부터 해서 컨셉이 너무 좋아요. 저희가 다 잘하는 게 히퍼리죠. 충분히 히퍼리여서 딱 좀 더 장애로는 히퍼리였는데 마침 딱 좀 차별로 된 컨셉이 있는 분에 띄어서 그게 좀 독보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 맞습니다. 이 컨셉이 자꾸 자꾸 나오신 것 같아요. 자 우리 진비매이징 여러분들은 은하운처서 여러분께 만나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도 우리 진비매이징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오늘 마지막 부분은요. 이번에 타이틀북을 좀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. 그쵸? 타이틀북 제목이? 피카 번쩍! 피카 번쩍! 피카 번쩍! 아마 이 분이 피카 번쩍 대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피카 번쩍으로 더욱더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. 네. 해외 활동도 지금 배우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 2분에서 지П 페이지喜欢 여러분 모두 모습을 보여주시고